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동안 출판된 100년 시리즈 책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유는 얼마 전에 본인이 100년 허리 책을 샀는데 10부장이 없다 19장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도 출판사에 많이 온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제 진료실에 오셔가지고 100년 운동 그 노란 책이 100년 허리 2권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 책들 100년 허리, 100년 목, 100년 운동 이 책들의 명확한 구분을 위한 그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출판한 책들을 보면요 시간 순서로 보면 100년 허리, 100년 목, 100년 운동, 100년 허리 개정판 이렇게 5권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100년 허리는 원래 개정판이 나오면서 2권으로 분권이 됐습니다 진단편 그러니까 허리가 아픈 이유에 대해서 1장부터 7장까지 모아서 연두색 책이 나온 거죠 100년 허리 진단편 1권이라고 부릅니다 1권 진단편 이 내용에는 100년 허리 초판에 나왔던 여러가지 내용들을 다 포함하면서 거기다 방사통과 디스크성 요통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 구분이 왜 중요한지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허리 아픈 사람들이 평생을 어떻게 허리가 아프고 호전되고 또 더 심하게 아프고 하는 그런 요통의 일생이 어떻게 가는지 100년 허리 초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쉬워 하셨던 분이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내용이 없다 해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내용이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두색 책으로 나와서 1편이고요 이게 이제 진단편이라고 부릅니다 진단 관련된 거라 100년 허리 초판에 치료 부분에 대해서 이 하늘색 책으로 개정판이 나왔는데 이게 2권이고요 치료편이라고 부르고요 이 치료편에는 8장부터 12장까지가 포함이 되고 초판에서 강조를 많이 했던 자연복대운동 맥길의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그런 운동에 대한 아주 조심해야 된다 하는 혹은 아예 빼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아주 강하게 들어갔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개정판을 냈다고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찢어진 디스크가 치유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척추위생의 원칙 찢어진 디스크를 다시 붙일 수 있는 원칙이 되겠죠 척추위생의 원칙 그 다음에 그 척추위생의 원칙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깨알 같은 척추위생 이 부분이 포함된 게 바로 치료편입니다 이 책들을 자세히 보면요 밑에 이렇게 진단편 치료편 이렇게 글자가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색깔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연두색은 진단편 하늘색은 치료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백년허리 책을 샀는데 19장이 없어요 19장을 찾아주세요 하는 그런 전화가 출판사로 많이 온다고 하는데 백년허리에는 19장이 없습니다 12장까지 밖에 없고요 그러고 바로 뒷이야기가 나오고 참고문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19장이란 건 뭐냐 제가 유튜브 동영상이나 혹은 다른 곳에서 강의를 할 때 19장을 보십시오 20장을 보십시오 이런 말씀 드릴 때는 그건 분명히 백년 운동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백년 운동은 19장 20장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요 백년 운동을 자세히 보면 특히 19장이나 20장을 제가 언급할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백년 운동이 백년 허리 2권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백년 운동과 백년 허리 2권은 다른 책입니다 같은 책이 아닙니다 백년 운동은요 척추와 관절을 위한 운동 처방책입니다 척추뿐만 아니고 관절 그러니까 무릎이 아픈 분들 어깨가 아픈 분들 이런 분들한테 다 어떤 운동이 좋은지 어깨 아픈 분들한테 어떤 운동이 좋고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까지 다 들어있는데 거기에 허리 아픈 분들은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다 보니 제가 백년 허리를 쓸 때 백년 허리 개정판을 쓸 때 백년 운동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던 것이고요 허리에 관련된 동영상을 만들 때도 백년 운동을 많이 참조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년 운동 일부는 1장에서 3장까지 포함되고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원칙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유산소 무산소 운동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에 대한 내용이죠 2부는 척추 관절을 위한 유산소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허리가 아픈 사람이 걸을 때는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근 운동 안에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릎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3부에는 척추 관절을 위한 근력 운동입니다 척추 관절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근육들이 어떤 게 있는 것이고 그 똑같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운동 동작이 10개 20개가 될 때 그 중에 척추 관절을 많이 손상시킬 수 있는 운동은 어떤 것이 있고 척추 관절을 아주 안전하게 유지하면서도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자세 나와 있는게 3부 7장 부터 18장 이고요 19장 20장이 바로 척추 관절을 위한 구체적인 운동 처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아픈 분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어떤 유산소 운동을 하고 어떤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지 무릎이 아픈 분들은 또 어떤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고 어떤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다 보니 제가 허리 동영상을 만들 때도 19장 20장 언급을 많이 합니다 19장 20장 언급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장 20장 하면 100년 허리에서 찾지 마시고 노란색 책 100년 운동을 꼭 보셔야 됩니다 100년 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100년 목은 목 디스크 통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한 것은 책 제목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이 책 역시 1장부터 12장까지만 있고요 목 디스크가 찢어지는 이유 그 다음에 방사통과 연관통 디스크성 통증이 있으면 연관통이 생기는데 이 방사통과 연관통이 왜 생기는지 그게 어떻게 생기는지 얼마나 다양하게 나오는지 이 부분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허리에도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 방사통과 연관통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풀어놓고 나서는 아주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목 디스크 손상을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출판한 5권의 책 중에서 100년 허리는 이제 절판이 됐고요 그 내용이 다 이 연두색 하늘색 책으로 다 옮겨오면서 더 정보가 됐고 많은 내용이 들어갔고 한 그런 상태로 지금은 4권의 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년 허리 연두색 책과 하늘색 책 사이에 서로 치료와 진단 사이에도 연관된 게 많다 보니까 그 본문 속에서 계속 서로를 찾아봐야 됩니다 100년 허리 진단 편에서는 치료편의 어디 어디를 보십시오 그러면 좀 더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치료편에서도 아 진단 편에 이게 디스크가 이렇게 찢어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방사통 연관통에 대해서는 100년 목에 대한 내용을 많이 참조하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0년 운동도 참조하고요 특히 치료편에서는 100년 운동에 대한 참조를 많이 하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많이 이렇게 언급되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100년 허리는 2권이다 진단 편과 치료편이 있고 100년 운동은 100년 허리에 2권이 아니라 척추와 관절을 모두 포함하는 운동 처방책이다 100년 목은 뭐 별로 헷갈릴 필요가 없겠죠 100년 목은 목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